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른 빛입니다 약간 여기는 선인적인것 같구요 여기는 또 이렇게 파킹 시설이나 제반 시설이 없네요 웰컴 투 빈트라고만 되어있고 여긴 좀 다르죠? 주마하고 딴 주문도 가고 여긴 특별하게 제재가 없고 그냥 파킹장도 없고 편하게 오는 곳입니다 여긴 벽에 빛이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는 것 같고 산타모니카하고 베버릴하고 중간에 있는 곳 여기는 보주는 바와 같이 산타모니카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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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에서 주행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저희가 상대방주행 이imi 앞에 보이는 공항 아, 풀린거 여기 약간 비진냄새가 나는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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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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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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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